이번 여름 내내 지속력이 중요한 날 달고 살 고런 파운데이션 입니다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 버려요 고속촉 아시죠 겉은 보송 속은 촉촉 진짜 최강 지속력 베이스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2시간 넘게 버틸 수 있는 기석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열두에 30분이 거든요 베이스를 빨리 발라주고 나가야 되요 먼저 스킨 패드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요거는 더마토리의 프로 히알샷 물광 필링 패드의 수분감을 주면서 피부결 정리 각질 정리 해주는 패드 거든요 얘가 제가 최근에 사용해 본 패드 들 중에 수분감이 과연 탑에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출연을 시켜드렸습니다 저 사실 이런 네모난 패드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엣지를 사용해서 이런 데 이런 데 이렇게 닦아 줄 수도 있고 둥근 거보다 오히려 이런 게 편할 때가 있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 최애 에센스 중 하나인 스킨푸드의 워터 파슬리 미나리 사일러스 에센스를 발라줄 겁니다 얘가 제형이 담백해요 가벼우면서 수분감이 아주 잘 잡혀 들어가는 그런 세럼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구요 피지 생성 왕성한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세럼입니다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때도 좋더라구요 자 이제 크림을 사용해 볼게요 앵글이 점점 다가오죠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라고 할까 요거는 넘버즈인의 결 케어 뷰티 크림이구요 제가 원래 크림은 요 두개를 많이 사용해요 넘버즈인 크림이나 아니면 요 제스젭 크림을 사용하는데 제스젭 크림이 굉장히 묵직한 버터 제형의 크림이에요 그래서 가볍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림은 아니기 때문에 요 넘버즈인 벨벳 뷰티 크림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방향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좀 더 건조한 부분에요 요 정샘물에 물 스틱을 좀 얹어줄 거에요 저같은 경우엔 여기 팔자 부분이랑 여기 눈가 부분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펄 베이스 사용 안해도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속광 연출하기 좋더라구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하나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에요 힌스 건데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다가 사게 재돈재산 재돈재산? 내돈내산? 내돈내산 맞죠? 내돈내산 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라이머에요 얘를 발라주면 그 위에 올라갈 베이스가 아주 촥촥촥촥 얼굴에 착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프라이머입니다 말 그대로 수분감을 촥 얼굴에 씌워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프라이머에요 한 겹 힌스를 착 올려주시면 아주 피부가 편안해지더라구요 프라이머인데도 불구하고 수분감으로 좀 편안해져요 이렇게 납작 브러쉬로 짧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건 머스테브 스펀지거든요 펀지로 좀 불필요한 거 걷어내면서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소부분엔 하지 않을게요 넓은 면적 위주로 힌스를 깔아주신 다음에 이제 나비존에는요 요런 모공프라이머나 요철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세 개가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모공프라이머인데요 여기서 제일 그나마 수분감이 있는 녀석을 고르자면 바로 얘입니다 얘가 그래도 촉촉하고 피부에 막 이렇게 끼인 느낌? 답답한 느낌이 그나마 없는 애예요 가벼운 느낌 좋아하시고 답답한 거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모공프라이머고 얘는 바비브라운 건데 두 번째로 좀 딱딱합니다 딱딱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올리면 요철이랑 모공이 싹 정리되지만 살짝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거란 애예요 근데 얘가 진짜 지속력을 확 올려주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세 번째로 베네피트의 모공프라이머인데요 살색을 띄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느낌이 제일 들지만 진짜 지속력 치트키의 모공프라이머입니다 모공이 크신 분들은 얘랑 바비브라운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모공이 싹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코드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피부가 좀 건조함을 느끼는 상황이라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펴발라주시면 되는데 모공이랑 요철이 싹 깨끗하게 정리는 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지속력을 높여주는 유분기 많은 곳에 발라주면 코팅막을 싹 한 겹 만들어주면서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파운데이션은요 이번 여름 내내 지속력이 중요한 날 달고 살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짜잔! 바로 이번에 패키지가 리뉴얼돼서 나온 메이블린의 핏미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세미매트 제형 파운데이션에 되게 잘 어울리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다시 태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외국 브랜드답게 여러분 컬러 쉐이드가 아주 세분화되어서 무려 11쉐이드가 있고요 컬러 선택지가 넓어서 내 피부톤이나 밝기에 딱 맞는 컬러로 골라 선택하기 좋아요 저는 평소에 이 컬러랑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장시간 외출에 피할 수 없는 미세한 다크닝을 고려해서 좀 더 화사한 112호 컬러를 사용할게요 제가 원래는 지속력을 챙길 때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요 단점이요 아주 뻑뻑하잖아요 명불화전 뻑뻑함으로 유명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좀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섞어왔었는데 이 메이블린 핏미 파운데이션이 제가 섞었던 그 제형을 똑같이 닮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 베이스로 이루어진 파운데이션이라서 굉장히 피부에 수분감으로 착 밀착이 되는 파운데이션인데 그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그런 똑똑한 파운데이션이라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작 브러쉬로 모공에 이렇게 담아가면서 올려주고 퍼프로 아주 그냥 팡팡팡 두들기면서 펴 발라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운데이션의 진짜 큰 장점은 되게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아주 밀착이 착 되어버리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죠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버려요 게다가 우리 미유분들이 아주 번뜩하실 그런 파운데이션인 이유는 얘가 바로 오일 프리 포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기 좋아요 피부에 오래오래 올리고 있어도 아주 덜 답답하고 트러블을 미연해나마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겁고 입자 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엔 다가오는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지속력 좋다고 해도 이 메이블린은 아주 얇게 올라가고 기름이 없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오래 올려놓고 돌아다녀도 괜찮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 이렇게 커버를 끝냈는데요 그리고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촉촉한 수분 베이스라가지고 지금 겉으로는 세미매트하게 보송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하도 입에 달고 살던 겉보속촉 아시죠? 겉은 보송 속은 촉촉 스킨케어만 탄탄하게 해주시면 정말 겉보속촉 피부가 답답하지 않은 베이스를 하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이 정도에서 보책 컨실러를 사용해서 눈에 너무 띄는 왕여드름만 살짝 커버를 해주시면 커버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가볍고 겉보속촉한 베이스 완성 자 여기다가 이번에 메이블린에서 아주 각잡고 출시한 뉴 픽서를 좀 뿌려줘야 돼요 요래야지 아주 완성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 스프레이가 제가 사용한 핏미 파운데이션이랑 엄청 찰떡궁합이에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픽서를 안 뿌렸을 때와 뿌렸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걸 경험을 했고요 게다가 논코메도제닉이에요 그 모공 막지 않는 기술인 거 제가 몇 번이나 제 채널에서 중요하다고 논코메도제닉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 픽서가 논코메도제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일프리 포뮬러 파운데이션이랑 요 논코메도제닉 픽서랑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우리 트러블 있는 미우들도 굉장히 부담없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분사력이요 아주 얼굴에 골고루 뿌려지거든요 라마가 침 뱉는 듯한 그런 스프레이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자 여기다가 이제 투명 파우더만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요런 마스크 닿는 부분은 투명 파우더가 진짜 필수거든요 투명 파우더 얹어주신 다음에 픽서 한번 촥 뿌려주시면 진짜 최강 지속력 베이스 완성했습니다 제가 오늘 외출을 해요 가족들이랑 그래서 아주 밖에서 광란의 가족의 날을 보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브이로그로 한번 지속력을 담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몇 시야? 3시인가? 2시 45분 2시 45분 2시 45분 밥 먹으러 왔어요 쌈밥집이에요 쌈밥집 일단 여기 와서 마스크를 벗긴 했는데 립만 벗고 마스크가 깨끗합니다 애연 동반식당이라서 사방에서 계시는 소리가 졸리네요 아무튼 마스크는 요정하네요 헤이리마을의 애견 동강.. 동강 카페? 동강 카페 동강신기를 좋아했어서 동강 카페라 했는데 오늘은 나의 도그데이야 사방에 개가 있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너무 잘 버텨주고 있어 이게 뭐야? 낙지 샤부샤부 그리고 오이 당근 가언니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간은 밤 10시 12분이고 10시간 정도가 지난 후고요 감자 이리 와봐 감자도 같이 집에 잘 왔습니다 감사아 매출 재밌었어? 뭐라고? 내려달라고? 알았어 아 너무 귀여워서 잠깐 감자랑 소통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10시간 정도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픽서까지 그리고 표명 파우더로 마무리해준 결과 아주아주 베이스가 잘 버텨주었고요 제가 정말 뜨거운 거 먹고 음주도 해서 얼굴에 열도 올라왔고 그리고 밖에 계속 돌아다니느라 땀도 많이 났는데 요 정도면 정말 훌륭한 편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살짝 번들거리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요 정도는 딱 수정 화장하기 괜찮은 정도예요 막 너무 무너져 내려 있으면 오히려 수정 화장할 때 떡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정 화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정도면 쿠션으로 두들기면 요 기름기 사라지고 좀 말끔해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딱 파운데이션 올리고 마무리했을 때 그때보다는 좀 화사한 톤이 사라졌지만 그 화사한 느낌이 사라진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그냥 다크닝 너무 심하지 않고 까매지지도 않고 막 회색이 되지도 않고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주 전체적으로 멀쩡한 편입니다